유현아 니가 표벙왕 해야돼 유현아 니가 표벙왕 해야돼 나 널 공격하러 왔다 나 나와라 표벙왕 나 나와라 표벙왕 나와라 표벙왕 나 와라 표벙왕 나 잠 QUESTION 야 우리가 아부아에 문질렀다 안 보이겠다 어 유령이다 발톨이 탔었다 우리가 이겠다 이겠다 왈숭왈숭 왈숭이야? 우리가 평화가 물을 찼어 원숭이가 불에 타고 있는거 같은데요? 원숭이 구이 먹고 있어요? 원숭이 구이 구워먹자 원숭이 구이 해먹어요? 원숭이 구워먹자 그래요 그랬어 원숭이 구워먹자 원숭이 구워먹자 다음 날 먹을게 없어졌지 먹을게? 먹을게 없어졌지 먹을게 없네 오늘 정찰이라고 나가야겠다 이거 먹을거지 원숭이 먹을래고요 아 누구야 요거 방구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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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구입했어 원숭이가 구입했어 와 이상하다 이상하다 퓨머망이다 퓨머망을 구워먹자 우리 퓨머망을 구워먹자